강천동도 여기있어요 이건 올림 도전할 생각같은데 집회자의 축복을 동경까지 이렇게 찾고 강천동도 올림 도전이에요 이건 강천동 들어간거 같은데요 안으로 경기중인가요 지금 이거는 이거는 한번 봐야죠 단단히 준비한거 같은데 지금 강천동도 여기 있어요 지금 과연 동경도 차고 있어요 강천동은 직멸 파면 뭐 이런게 아니에요 어느정도 세팅은 돼 있는 캐릭이죠 20초전 지금 한쪽에서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텐데 모르죠 지금 앉아서 잠시 기도같은거 하고 불운이 닥치지만 않으면 자신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강천동은 여기 여기 멋져 나오는데 강천동도 아직 버프받고 늦어요 늦어요 지금 저기서 지금 에이 너무 늦는데 행동이 그러지요 오마하마님이 먼저 가고 강천동은 이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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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죠 남았어요 지금 궁순데 하이드를 지금 나와서 했는데 그냥 해도 되는데 하이드도 일단 스킬 연계를 보여주는거죠 바꾸 빠르게 나오고 또 하이드까지 저 꼬망하마님 단검이군 역시 하이드사 보태고 나오면 그전부터 일텐데 지금 뭐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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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여기로 어디로 나올텐데 응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저 꼬망하마님 여기 기다리고 있고 지금 전동이 문젠데 안올수도 있어요 아예 여기여기여기여기 나왔나요 아니 뭐 이상한걸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늦게 행동도 너무 군뜬다 지금 그냥 그렇더라도 공격이야 강천동 자자 그렇지 뭐 이겼는데 강천동의 승리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통했어요 침착하게 또 뭐 할거 하고 버프같은거 할거 하고 뭐 한게 통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 강천동 영혼까지 한번 바라보나요 뭐 구펑군대 이거 피방무기다 응 아니 근데 어떻게 행동도 좀 약간 좀 늦었죠 군두고 상대를 앞에 두고 잘 무기받을 맞은거 가지고 하하 버프하고 근데 공격을 안받았어요 하하 한참 동안 하 약간 좀 행운이 따르는 것도 같고 대진원도 따르고 하하 하하 지금 여기 경기 시작인데 벌써 시작인데도 응 여기 붙어져 지금 강천둥 치는데 치는데 이상한데 부흥기로 치고 있어요 무슨 생각이죠 강천둥 응 그냥 치는데 저 활을 안 쏴요 이거 안 져요 또 자 이건 이상한데 자 자 생전천번호 이상한 컨트롤을 지금 구사하는데 응 치고 또 가만히 또 맞춰주고 그럼 응 이거 뭐하는거죠 이게 자 강천둥 일단은 응 경기포기 같기도 하고 아니 뭐 활이 지금 활이 없는 것일수도 있어요 활이 그 피방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사라지고 지금 경기나왔다가 활이 사라져서 지금 동길들고 지금 경기포기한 상황일수도 있구요 그죠 그죠 하하 하하 아까 그 피방활이었죠 강천둥 무리가 없어요 VE 아 다시 뽑았나요 활 아 이거 정말 변신까지 하고 자 울림에서 변신을 하고 좀 보호할라고 응 단건물 들고 매일 밖에 출전이 안되는데 포기인가요? 아 포기인데요 네 맞아요 포기 포기 딴 데가 안해요 이거 지금 헬버가 안해요 일단 강천둥의 울림 영웅 도전 이건 지금 실패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무기가 시간되서 사라진 것 같아요 경기하는 순간 거기서 이제 급격하게 의욕이 상실된 것 같고 그죠? 왓톤님 나오고 여기 여기 5초전인데 송타님 저 기둥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죠 송타님 경기 시작 왓톤님 저쪽에 있고 지금 버프하고 있죠 응 그렇지 아 이거 지금 피 빼는게 까다로워요 까다롭죠 아 이거 지금 자 프리징 플레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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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송타님 빠져 있는데 어 이쪽 나왔죠 지금 저 프리징 플레임 집업 당해서는 어려운데 여기서 지금 돌변신 상태 희림어수 따라가고 따라가고 에 에 집어프 걸겠죠 그렇죠 집어프 지금 걸고 어 실로 채우고 저 피가 조금씩 조금씩 빠지는데 저거 저게 이제 계속 빠져 여기 상반에 못 높이면 지금 에 돌변신하고 피 빼고 계속 저거에요 지금 왓톤님 어떻게 어떻게 따라가는데 뭐 지금 여기 에 지금 이게 통해야 된다 한방에 온다잉 떴어요 지금 왓톤님 오 이거 에 위기를 벗어나나 아 이거는 지금 여기서 아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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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넘겼어요 지금 왓톤님 데미지는 더 많이 먹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피 몇 번 더 에 집어프를 뺀다면 이게 거의 거의 바닥일텐데 성타님도 저 대취 중이고 먼저 가죠 먼저 가고 예 돌변신은 따라가고 따라가고 예 여기 에 범시클 지금 날렸어 요즘 서포트 파이어 일단 버텨자 버텼고 응 아 따라가네 따라가는데 빙글빙글 돌고 이거 지금 여기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에 지금 에 그렇죠 지금 걸렸어요 왓톤님 성타님 이겼네 크게 한탕님인데 나왔어요 지금 빈센틸 한탕님 크게 한탕님 여기서 여기서 응 이쪽에 이쪽 응 이쪽에 이쪽에 시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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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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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아예 완전히 붙나요 응 응 이거는 양쪽 다 지금 위자에요 지금 아 여기 어디로 갔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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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님하고 지금 에 지금 그대로 그냥 서서 공격인데요 응 띄웠어요 공중 띄웠죠 에 프랑님 띄우고 치는데 아 이건 완전히 이상하네 정면승군대요 양쪽이 에 이건 데미지 방어 여기 따라서 그냥 승패가 직결될 것 같은데 에 지금 뭐 정면승굴죠 응 딴거 뭐 없어요 응 계속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자 여기서 이제 에 데미지 많이 먹고 엠이 많이 선분돼서 이제 스킬 못쓰면은 맞닿아지는건데 응 헬도 깔아왔고요 한탕에 딸려들어 왜 딸려들어가고 계속 공격인데 아 지금 피가 많이 날아 피가 많이 날아 프랑님 계속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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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아 아 지금 피가 많이 날아 아 아 지금 이거는 역전인데요 아 이거는 자 마지막에 방어가 취약해지는 순간 에미 소문돼서 그때 에 마지막 공격 크게 한번 들어갔어요 한탕 했어요 진짜 한탕님이 자 앞뒤로 구벙군님 이고요 어딨죠 어딨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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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붙었죠 지금 자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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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지금 에 반님하고 구벙군님 자 일단 에 에 자 상대는 반님 이고요 티르 에 에 에이 이거 이거 범비스쿨 지금 날리는 것 같고요 소닉 스타 오버크라이까지 상황에서 허리캠블레스쳐 날리는데 구벙군 구벙군님 일단은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아 다시 어 이거는 이거 안 물러서는데 구벙군님도요 피가 많이 빠졌는데 이게 언덩뚝고 언덩뚝고 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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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타겟 해제는 했어요 자 힐로 채우고 여기서 여기서 아 돌 변신 돌 변신인데 일단 자 데미지는 지금 많이 먹었죠 이대로 시간이 흐른다면 뭐 앞뒤로 구벙군님 음 어렵겠는데 자 이 이 그렇죠 캔슬까지 가 아 이거는 데미지가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반임대미지가 캔슬하고 부진프레임까지 꽤 썼는데 구벙군님도 흠 흠 흠 흠 흠 흠 흠